빛을 받는거 안받는거 나누라는 얘기는 많이 들였었죠 지금 보면은 이제 어 역추적을 해보는 빛이 어딨는지 역추적을 해보는 것 좀 해볼게요 자 허리통 같은 경우 둥글죠 조금 납작하게 눌려 있지만 둥그러요 이렇게 둥글거고 조금 납작하게 요정도로 나올 것 같구요 이렇게 해서 원통 모양을 유지하게 되잖아요 몸통이 몸통이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자 보시면은 그림자 영역이 요기를 타고 올라가요 요정도 라는 거죠 요정도 그리고 아래 아래 이 원통에 시작되는 바닥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림자가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반대편 이 원통의 반대편은 요쯤 요쯤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누면 반이 나눠지죠 반이 나눠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빛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지 않고 요쯤에서 빛이 온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추적이 가능하구요 끝 측면에서부터 오죠 그렇게 측면에서부터 왔을 때 왔을 때 다른 부분도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제 얼굴에서 내려온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안 맞죠 뭔가 이렇게 들어오려면 높이서 이런 데서 막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측면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을 조금 더 쭉쭉쭉쭉 밀어서 요 라인 정도는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요정도 라인으로 그래서 요거 한번 작업을 해보고 그래서 역추적을 저는 이제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역추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유용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좀 안 맞을 때가 한 번씩 생기긴 할 거예요 한 번씩 생겼을 때 가장 수정을 덜 해야 많이 할 것 같은 부분을 기점으로 얘를 기준으로 하면 다른 데를 덜 하니까 가장 수정이 많이 될 것 같은 데를 기점으로 뭐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걔네들 하나 정해서 얘가 요정도 각도에서 왔다 그럼 다른 데도 맞춰주는 거 아시겠죠 자 빛이 여기서 왔다는 거를 찾았어요 일단 찾았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원통을 한번 그려봅시다 결국에는 우리가 도형으로 다시 와요 그러니까 도형이 되면 다 되는데 도형이 안되니까 다 안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했던 데랑 요정도 반을 잡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요쪽에서 빛이 왔을 때 요거를 위에서 내려다봅시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원통이 있고 둥글게 있고 약간은 중앙보다 이 측면보다 살짝 이쪽에서 빛이 왔죠 이쪽에서 빛이 왔고 우리는 정면에서 이 그림을 보고 있죠 눈이 있죠 그러면은 정반사 남반사 빛과 잭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빛이 여기서 왔을 때 정반사 남반사상 대략 한 요쯤에서 요쯤에서 반사가 돼서 하이라이트가 요기 맺힐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도 보시면 여기 라인 따라서 보내잖아요 계속 이게 입체가 전혀 안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머릿속 입체가 전혀 안 그려져 있는 거야 빛이 왼쪽에서 와라는 진짜 평면적인 해석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왼쪽에서 오니까 하이라이트 왼쪽에서 그려야지 이렇게 되니까 안되는 거예요 계속 자 사실은 여기에 생기게 되는 거고 원통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상은 이쪽은 조금 더 어둡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더 어두울 거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애초에 기둥을 못 그리니까 이것도 다 안되는 거예요 지금 좀 약간 깨지거든요 계속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그림자 넣고 여기다 밝은 거 넣어서 큰 거는 해결을 하셨어요 큰 건 해결을 잘해요 지금 보면은 감으로 때우시고 있어요 근데 그 감으로 때우는 한계가 굉장히 빨리 올 거니까 지금 이거 먼저 알려드리는 거고 아무튼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기는 어두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뒤에서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넣고 싶으시면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눈이 여기 있으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생겨야 되고 여기 하이라이트를 넣으시려면 이 뒤쪽에서 빛이 와야 됩니다 이거 빛이 이쪽에서 오고 그래서 비켜치면서 비켜치면서 들어와요 측면에 하이라이트가 생깁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옛날에 했던 건데 자 손바닥 펴보세요 내 손바닥 보면은 사이드 하이라이트 안 생깁니다 아직 그쵸 안 생기는데 자 요걸로 형광등을 이렇게 비춰보세요 형광등이 있다 이게 형광등이에요 만약에 그럼 형광등이 있으면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보면은 손바닥 손가락 사이드 사이사이로 하이라이트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거랑 같은 원리로 이렇게 해야만 사이드에 하이라이트가 생깁니다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볼게요